깍쟁이 새끼 저 새끼 또 몸 관리 너무 깍깍깍거리면서 빡빡하게 한다 이런 느낌 난 진짜 저거 되게 깍쟁이 같다고 생각했어 진짜 ㅈㄴ 깍쟁이 이상한 거야 이거 저 깍쟁이 같아 ㅈㄴ 깍쟁이 같아 ㅈㄴ 깍쟁이 같아 ㅈㄴ 잘 깍지 않아 들어보면 진짜 아유 깍쟁이 막 이러잖아 좀 재수 없긴 하잖아 그럼 본인 골라주세요 아니 내가 왜 골라 당장 들어갑니다 이건 내가 왜 골라 더 깍쟁이 같은 거로 골라주세요 이게 뭐예요? 깍쟁이 월드컵 박종윤의 행동 중 가장 깍쟁이 같은 걸 모르시오 이거를 나를 옆에 두고 한다고? 두고 해야지 형 없이 왜 나 없이 이걸 니들이 골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뒷담 까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언젠 안 까요? 앞담을 까겠다는 거죠 앞담 까는 건 아니고 옆에 한 번 보는 거지 그쵸 설마 종이가 진짜 깍쟁이라서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쵸 깍쟁이는 아니에요 저 얘기했죠 깍쟁이는 아니에요 깍쟁이 상이라는 거지 근데 깍쟁이 나오자마자 서른 두 가지의 행동을 고른 직원들도 대단하고 억지 아닙니까? 그 행동을 깍쟁이 행동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걸 기획해서 만들겠느냐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제작팀이랑 소통을 계속 하잖아요 네 단절돼 있는 네 네 리스트를 좀 봤습니다 네 굉장히 수긍 가는 것들이 많아요 아 그래? 네 딱 그 항목이 나오면 맞아 맞아 그랬지 이런 류의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보죠 이건 형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나를 오래 봤잖아 명확하게 해요 이거 누가 만들었냐 누.. 누굴 거 같아요? 이거 제국이지 이 ㅅㅂ새끼 요즘에 이 개새끼가 저는 이 ㅅㅂ들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 잘 나왔잖아요 그 춤에 그 헤어스타일 월드 거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좋아해 내가 봤을 때 아니 이게 깍쟁이하고 뭔 상관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야 주기적으로 브라질리언 왁싱함이 깍쟁이냐? 아니 아니 야 팬티를 안 입고 댕기면 깍쟁이냐고 근데 저 깍쟁이 같긴 해 ㅅㅂ 존나 깔끔 떠는 것 같잖아 ㅅㅂ 엑스비 시나리 그 와중에 얼굴도 그지같이 뭐 계속 합스로 약하는 것 같아 저것도 저것도 나는 브라질을 왁싱하겠습니다 저는 팬스 안 입고 다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골라주세요 아니 내가 이걸 왜 골라 아니 아니 내가 내가 왜 골라 아니 더 깍쟁이 같은 거로 골라주세요 아니 둘 다 깍쟁이 ㅅㅂ 조금이라도 더 깍쟁이 같은 거 결국 우리는 둘 다 깍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건 디폴트고 그건 디폴트고 니네 둘이 결정해서 얘기하세요 이거는 둘 다 깍쟁이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약간 깍 이런 느낌 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너는 왜 팬티 아닙니까 깍쟁이야? 아니 왜냐면 나도 브라질을 왁싱하니까 아 난 깍쟁이라는 게 되게 약간 좀 자기 몸을 뭔가 좀 계속적으로 챙기고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봐봐요 봐봐요 형도 브라질이랑 왁싱을 했잖아요 아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나는 형이 깍쟁이 같다고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어 형 내가 브라질이랑 왁싱했다고 저 새끼 존나 깍쟁이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지 근데 종인용이 형이 갑자기 아 브라질이랑 왁싱을 했다 그런 쪽 어때요? 들어 그래 어 깍쟁이 새끼 저 새끼 또 몸 관리 너무 어 깍깍깍깍거리면서 막 빡빡하게 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난 브라질이랑 왁싱한 거야 네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 아니지 깍깍깍깍깍깍 ㅅㅂ 그래서 털 깎고 왔구나 난 깍깍깍깍해서 나 이제 브라질 왁싱 안해 왜? 레이저 제모해 아 진짜? 그럼 아예 안 나와? 어 지금 다섯 번째 했거든요 근데 열 번 정도 하면 뭐 다른데 다리나 겨드랑이 제모하자는 여성분들이 그것처럼 아예 안 나와? 지금은 되게 얇아졌어 그래서 아 진짜 더 깍쟁이 같아 아프지 않아? 마취크림 바르고 저는 빤스 하나 골라주세요 니들이 선택하세요 아니 하나 골라주세요 빨리 빤스로 갑시다 빤스로 갑시다 네 빤스로 갑시다 그러면 레이저 한다니까 브라질이랑 왁싱 안하는 걸로 정장 구경이 있는 걸 싫어서 지방 출장된 자체가 요즘은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저게 어떤 그거였냐면 정장 구경이 있는 게 싫어서 수트를 뒤에 수트 케이스에 넣고 따로따로 다 그 다음에 이제 반팔티 반바지 입고 가서 거기 가서 갈아입었어요 우와 셔츠랑 이런 게 구겨지는 게 싫어서 저 그러면 정장 구겨지는 거 싫어서 집업 출장하겠습니다 중계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빡빡하게 애는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초반이었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본인 입만 안 입은 음식 굳이 근본없다고 디스 근데 그건 맞아 근데 니네들도 그럴 때 있잖아 왜냐면 디스 리치 심해 심해 난 이거 했으면 좋겠어 어 그거 합시다 이걸 빡 제국이 개새끼가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투기장을 열어놓고 본인은 쓱 빠진다 이거는 방송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어디까지나 본인도 싸우면 싸우고 싶죠 맞아 맞아 근데 이제 본인하고 쓱 빠져줘야 뭔가 이렇게 붙는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러잖아요 더겐 채널 가서 싸우세요 이거 사실 제 채널 많이 오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겐톡방 절대 안 내버려 두고 맨날 나가면 제가 이제 저거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 있는게 제가 입사한 적은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대본 작업을 한게 저는 종인용이었어요 초반에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본을 막 써놓고 보내잖아요 형님 이제 이날 할거 대본 WPT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보내면 그 전날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더겐아 대본 혹시 한 번 더 보내줄 수 있니? 나는 맨 처음에 왜 보내달라고 하지? 이게 뭐 없어졌나? 나중에 알고보니까 겐톡방 다 나가더라고 그래 지워 이 새끼 존나 귀찮게 해 그래서 뭘 계속 다시 보내달래 근데 요즘에도 안 하더라 아니 안 지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이제는 근데 그게 한도가 있더라고 그 위에 고정할 수 있는게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가 그 업무용 그거에 우리가 따로 쓰잖아 그거는 이제 계속 남잖아 그건 도 근데 카톡은 지워요 난 진짜 저거 되게 깍쟁이 같다고 생각했어 진짜 존나 깍쟁이 이상한거야 이거 제국이는 형을 박종윤 이렇게 저장해놨나보네요 뭐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저장을 안했거나 그래서 그냥 박종윤 이 새끼 이 새끼는 대립 아이델인거 아니야? 이 새끼 어디 무슨 그 어디 맞아서 찌그러졌나요? 저거 그거 있죠? 일본인 개그 프로그램 중에 얼굴 웃기려 이렇게 갑자기 찌그러진 할아버지 이어 이어 저거는 컨셉이고 저거는 그 주협초의 컨셉이고 이거는 내가 왼쪽거는 그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거 내가 부산 울산 토요일 부산중계 일요일 울산중계인데 자고 다시 내려오니까 그때 이제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야되냐 그러더라고 이거 깍쟁이야 이거 이거 옆에 사람들도 신경쓰여 이러면 본인 가르치든 어 아니 잠깐만 야 게임을 이기려고 끓는 라면을 내가 내 잇몸 데이면서 먹은게 깍쟁이 같은 거 그건 아니야 근데 문서 정리도 사실 근데 저건 너무 빡세긴 해 좋은 일이긴 하지 근데 너무 개빡세 아니 이거 이렇게 정리해놔야돼 그니까 오케이인데 너무 깍쟁이 정리하긴 해 어 진짜 그니까 같이 일하기엔 좋은데 어 빡빡하긴 하지 그치 아니 아카이빙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약간 피로할 그 여지가 있지 그렇지 맞아 사무실이 음식냄새 나는 거 싫어 아니야? 애들이 밥을 먹었는데 네가 존나 싫어했나보다 아니 환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밥을 먹는 공간은 아니잖아 그래서 금지령 내려졌어 지금 아 진짜 그래서 먹는 공간이 따로 있어야 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나 저거 음식냄새 나는 거 싫어하는 거 아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 인정하는데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우리가 먹을 공간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근데 저 전자는 좀 그래요 뭐 올라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올라와 있을 수도 있지 올라와 있으면 바로 치우고 그렇지 바로 닦고 이거 옆에서 내가 많이 겪어봤거든 형 바로 붙어있잖아 굉장히 불편한 행동입니다 네 아니 내가 네 책상을 그러는 게 아니잖아 내 책상만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내 거 내 거 아니 네 책상도 그런데 어디 가거나 했을 때 네가 그런 걸 불편한다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신경 쓰있죠 근데 같이 갔을 때 나는 그냥 여기 대충 놔도 될 거 같은데 아 깍쟁이지 하고 이렇게 딱 치우는 거죠 깍쟁이지? 들어 보세요 형 책상 위에는 형 손톱발톱이 있어요 그건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더러운 새끼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형 책상에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런데 위에 있어 아! 그거는 조금 그래요 그래!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은 없어요 아니 요즘 좀 없긴 해요 네 요즘은 진짜 없어요 요즘은 하도 저에게 듣고 이제 또 종인이가 싫어한다는 얘기 또 많이 하고 했으니까 형수한테도 많이 들었죠? 사실 많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버릇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버릇이었는데 요즘은 제가 다 제 주머니에 넣습니다 네 그거 입고 이제 형수가 거 빨래할 거 아니야? 근데 빨래 제대로 못했다고 뭐라고 지금 주머니에 하나 있잖아요 잠시만요 아아오오 제 주머니에 철저하게 됐어 이거보단 깍쟁이가 안 났나요? 아니 철저하게 철저하게 넣어요 내가 이렇게 정리가 안 났라는데 이것도 내 거 하는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요 네 거라고 해도 근데 남이 좀 불편해 남이 것도 해요 가끔씩 아 카톡 프사 박준현이는 나도 똑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거죠 아니 그냥 프사를 이제 없애도 되는데 굳이 이제 저 글씨를 캡쳐를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프사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근데 깍쟁이 같진 않아 일정 계획 변경되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거 깍쟁이 같아요 근데 이게 일정 계획 난 저거 업무 관련된 것만 그렇습니다 일정 계획 변경되는 거 극도로 싫어한다는 게 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 저런 거 저런 게 있어야 그 일정을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니야? 아니 내 개인 플랜은 상관없어 근데 업무는 제대로 해야지 저는 카톡 프사가 좀 더 깍쟁이 같아요 그래? 존나 깔끔 떠는 거 같아 저렇게 해가지고 그게 왜? 근데 이게 있지 일정 계획 변경되는 거 아.. 변경됐구나 빨리 해가지고 좀 수정해야죠 근데 쟤는 아.. 왜 변경됐지 아.. 존나.. 근데 변경된 게 한 30분 변경된 거거든 30분 차이 때문에 아.. 근데 이거는 형이 완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변경됐을 때 그 다음에 제일 빨리 하는 건 빠르게 듀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하지 거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변경되는 거는 이쪽이 더 싫어하죠 주헌이 형 쪽이 왜냐면 그 변경의 주체가 거의 대부분 형이거든 무슨 소리야? 형 수시로 변경하잖아 근데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진짜 우리 대국민 조사 한번 해요? 아니 수시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상황에서 먼저 스케줄을 주면 거기서 내가 수정을 하지 그거는 내가 다 봤죠 그러니까 형이 변경한 다음에 내가 형한테 뭐라고 그런 적 있었어요? 그것도 다 애들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다 바꿔줘 그렇지 내가 나한테 준 다음에 아 난 이거 안 됨 난 이날 됨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돼 있는 거를 내가 이 때하자 저 때하자 맨날 바꾸진 않잖아 사실 왜냐면 되도록 이제 빠져 있으니까 일정에서 최대한 지키려고 하죠 예예예 그렇습니다 보시는 게 뭐야 하니까 저게 존나 깍쟁이 같다니까요 카톡포사 박기영 세 글자 저는 이제 일정 계획 변경되는 거 극도로 싫어하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럼 오른쪽으로 하시죠 네 저게 왜 깍쟁이 같다 저걸 사진 해놓으세요 내 사진을 왜 저기다 해놔 손톱깎이 족집게 들고 다니고 저 깍쟁이 같아 존나 깍쟁이 같아 존나 깍쟁이 같아 존나 잘 깍잖아 깍쟁이라서 이게 사진 등신처럼 나왔냐 이거 영상이야 영상이야 그때 그거 저기 주랩치에서 욕 존나 했을 때 아니 근데 청축 소리는 싫어할 수 있어 저건 좀 시끄럽긴 해 저거 그리고 저거 스타트했던 건 김건호야 아 그렇죠 저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건 건호가 시작한 거였어 응 맞아요 근데 손톱깎이 쪽집게 들고 다니면서 코털 뽑고 다니는 거 존나 깍쟁이 같긴 해요 이거 진짜 존나 깍쟁이 같아 이거 진짜 세차장에서 남의 차 닦은 거 저건 정정하겠습니다 세차장에서 남의 차 닦은 거 아닙니다 그럼요 주차장에서 예전에 손세차 자기가 셀프로 하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나도 세차도 그걸 샀어 세차하는 게 재밌더라고 이제 지하주차장 말고 지상주차장만 있는 집에서 살 때 차 된 거에 세차를 하러 갔어 닦았어 아 근데 아쉬운 거야 이걸 더 쓰고 싶은데 왁스가 너무 잘 들어 옆차가 보니까 옆차가 더럽더라고 그래서 옆차를 닦아준 적이 있어요 아 ㅅㅂ 저 바꾸겠습니다 이거예요 봐봐 그 옆차는 사실 좀 더 전문적이고 좀 프로페셔널한테 맡기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 왜? 내가 보기에는 한 4년 이상 세차를 안 한 거 같아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 굳이 본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야 그런 것보다 이 그건 약간 좀 미친놈적인 약간 깍쟁이 아니고 깍쟁이 아니고 도라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도라이새끼고 저도 충동적으로 했어 나도 모르게 남의 차를 왜 닦아? 나도 모르게 이러다가 근데 닦고 있다가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 그래서 되게 빨리 했어 다 닦아줬어? 어 내 차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여패를 봤는데 너무 닦고 싶은 거야 이걸 더 쓰고 싶은 거야 아마 아니 이런 게 존나 깍쟁이 같다고 도라이지 도라이라고 해야 돼 그거는 저도 좀 이상한 행동이라고 제 차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코터 코터 갑시다 저런 거에 대해서 병적으로 뽑으니까 데뷔 저 새끼 지금 지가 SZ 손으로 술방대 존나 치움이라고 지가 적은 거 아니야 제국이 CXX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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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약간 어지럽히고 가면은 본인이 그거를 이제 싹 치우고 한다는 거고 그리고 제국이 개XX가 지금 내자리에 와가지고 저걸 찍고 간 거 아니야? 야 근데 너 바탕화면 이래? 이래? 몰랐어? 아니 이 정도일 줄 몰랐어 그 문서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보내잖아 그러면 바탕화면은 빼 봐 지워 아니면 그냥 내 폴더 안에 넣어요 어 나도 지금 바탕화면이나 이런거 수시로 지우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저정도는 아주 PC방이야? 옛날에는 바탕화면 많았었어요 저도 근데 얘가 좀 깔끔하게 하고 내가 나도 그게 좀 좋더라고 그래서 필요없는건 수시로 지우는데 이거는 그럼 그거야 막 사도 이정도 아닌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PC방 가면 껐다 키면 다 지워지잖아요 새로 깔아 놓은거 그 수준보다 더 지워진거 아니야? 난 내 USB랑 하드에 다 그냥 분류를 해서 넣어요 거의 인간 PC방이야 진짜 난 이거 할래 컴퓨터 배경하면 나도 근데 나 종윤이 형 처음봤을때부터 계속 저 상태였어 근데 이게 뭐 찾는데도 귀찮아 이거는 사실 들어가는데도 이거 사람 존나 지났는데 불편하게 합니다 쓰레기통같이 닦는거 닦을 수 있죠 뭐 흘리거나 뭐 버리거나 했을때 진짜 뭐 아이스크림 국물이 떨어졌다는거라 그러면 닦을 수 있는데 애들이 커피 이런거 막 묻혀놓으니까 그냥 쓰레기통 같이 그냥 좀 묻힐거 있잖아요 통 지나가면 되는데 저걸 존나 굳이고 닦는데 그러면 이제 옆에 직원도 불편하다고 근데 더 불편한게 뭔지 알아? 음.. 닦는게 아니고 이러면 닦잖아 그럼 옆에 존나 불편합니다 더 봐 아니 형 어쨌든 같은 대표잖아요 우리 직원이잖아 가시방석이란 말이야 그렇지 존나 불편할거야 솔직히 존나 신경도 안쓰잖아 신경 존나 쓰지 근데 왜 본척도 안하죠? 나는 닦아요 니가요? 본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형 없을때 닦았으니까 거짓말하고 있네 아 이거 맞는거 같아요 쓰레기통은 굳이 닦아 근데 이거 존나 개X각쟁이 근데 게임 개못하는데 잘하는척하는거도 맞긴해요 내가 이거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종찬이랑 술마시면서 야 종이 왜그러냐 야 씨X새끼 하다하다 이제 씨X 쓰레기통 닦고있더라 한 번 술먹다 한 적 있음 아니 진짜 제가 제가 초말에 와 씨X새끼 진짜 내가 종찬이 할 때 한 번 술먹다 와 씨X새끼 하다가 무슨 쓰레기통을 닦고있냐 존나 불편해 내가 막 아니 쓰레기통도 바깥탑이 깨끗해야지 안에가 쓰레기가 있는거지 아 뭐 그럴 수는 있긴 한데 물론 이제 저 행동이 나쁜 행동은 아니에요 네 표정 봐봐 으윽 이러면서 닦으면 좀 난 아무것도 안한거 같고 좀 불편할 때가 있죠 네 쓰레기통 겉면 굳이 닦으면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야 봐봐 이런게 이제 진짜 좀 불편해 이거 개불편하지 아니 내 털인데 뭔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덕윤이 이거 약간 헤트로프죠 아 씨XX 적당히 하지 씨XX 그냥 그거보단 그거야 아 씨XX 또 시작이구나 덕윤이 표정 이게 싫어 아니 본인꺼 털이나 잘 뽑아라 이거죠 내꺼는 잘 뽑아요 전내 깍쟁이 같잖아 저게 이거야 이거 무조건 이거야 아니 본인 가는거 아니면 머리 안 자른거 이런거 그럴 수 있지 원래 그런거 아니야? 그래 자 이제 그런거죠 깍쟁이라는 표현을 사실 이제 지방에서 이제 좀 처음 깍쟁이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저 씨 네 그냥 누구누구 씨? 나는 좀 종찬이한테만 해요 내가 황동현씨라 그래요? 종찬이한테만 해요 아니 종찬이한테만 야 김종찬씨 제가 나랑 친구잖아 근데 종찬아 종찬아 그럴 때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 김종찬씨 말고 내가 뒤에 누구 이름 씨 안 붙여 여자야 니네들끼리 니네들이 시시시하지 이거 내가 김종찬씨 말고 하는 경우 없어 송석호씨라고 그러나요? 맞아 맞아 이주헌씨라고 그러나요? 딱 한 명! 김종찬씨 그거밖에 안 해 이게 돈이 사정 네가 갖고 온 거 아니야 그러겠지 술 취하면 스키심들어남죠 이게 깍쟁이 같다고? 깍쟁이 같죠 왜냐하면 존나 술 안 취하거나 했을 때는 존나 좀 뭐랄까 나 날카롭고 또 예민하고 이렇게 하다가 술만 마시면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언제 아응 이래 존나 봐 막 귀 깨물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술 먹으면 좀 귀척을 입어 변하고 이런 거 존나 깍쟁이 같잖아 그냥 깍쟁이 같구나 그럼 저런 거 들어보면 아유 깍쟁이 막 이러잖아 좀 재수 없긴 하죠 그렇지 이거 하자 야 이거 존나 잘 만들었다 이거 이거 같은 날 같은 날 찍은 거다 이거 자 저 여자 향수 뿌리는 거 없고요 아니 향수 오면 여자 향수 뿌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제가 향수를 여러 개를 쓰는데 회사에 둔 향수가 제 남자 원래 쓰는 향수가 아니라 요 올리브영에서 산 공룡 향수예요 남자 여자 다 쓰는 거 공룡 향수 아 공룡 향수 공룡 향수 공룡 향수 공룡 향수 공룡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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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니 개XXX 합성을 XX같이 해놨네 저 XX가 수염 안 지은 거 봐 저 바닥에 뭐 묻어있는 꼴 못 보 절대 못 보지 아니 저기 얼룩이 막 묻어있는데 커피 자국이라 이게 되게 심한 것도 아니야 아니 그냥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제 청소를 해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 예수일에 한 번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있잖아 그럼 목금 되면 더러워져 아니 그러니까 있는데 목금 되면 어차피 주말에 오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하루 이틀을 못 참아가지고 그걸 짝는 거 아니야 근데 되게 그러니까 종윤이 눈에는 존나 지저분해 보이는 거지 근데 우리 눈에는 그냥 아니 막 커피홀룩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막 때가 묻어있는데 아니 그냥 몇 개야 몇 개야 그게? 그냥 몇 개 이게 기준이 다른 거야 그래 우리한테 두 개 종윤이 형한테 20개인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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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표 좀 봐봐 아휴 아휴 이러면서 이제 하잖아 어 얼마나 불편하냐 그래 그것도 봐봐 봐봐 내가 직원이잖아 대표가 아까 쓰레기통 그냥 이렇게 짝잖아 이거는 이렇게 쭈그려서 이러고 닦고 있단 말이야 차라리 시키든가 그래 아니면 이렇게 딱 하고 물질로 발로 닦든가 얘들아 얘들아 좀 청소 좀 하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든가 그 얘기를 제가 안 한 건 아니죠? 많이 했죠 네 좀 깨끗하게 좀 있으라고 저 그 테이블 위에 한 번만 더 짐 있는 거 보이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출근하자마자 야! 왜 다 치워? 라고 한 적이 있었어 너무 지저분하게 거기 젓가락에 먹던 밥 쓰레기까지 다 두고 가가지고 네 표정은 진짜 아니 뭐야 햄버거 먹으면서 고개 털면서 먹는 게 왜 깜짝 놀랐죠? 그건 아니야 우리도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근데 재무 회계 업무 다른 사람한테 절대 못 맡기는 거 조금 깍쟁이 같긴 하죠 그치 이제는 사실 이런 전문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처리할 수 있는 친구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만 네 근데 이제 업무가 사실 이제 좀 가중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깍쟁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이걸 제가 이제 자물로 구해봤죠 외부 사람을 좀 드리는 게 어떠냐 그랬는데 꽤 많은 저희보다 큰 업체 뭐 초대기업은 아니지만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거 되게 주의해서 해야 된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좀 보류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재무 담당자 오면 빡빡한 건 너네들입니다 하하하하하 왜요? 그 사람들 처음 뭐부터 하는 줄 아세요? 뭐요? 10대부터 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 깍쟁이 아닌 거 같은데요? 하하하하하하 깍쟁이 아닌 거 같아요? 약간 이제 깍쟁스럽게 일한다 라는 걸로 볼 수 좀 있죠 이거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골라야 돼 이거 반정수처럼 한 번 찍으면 죽도록 미워 줄맨 모니터 모니터가 더러워서? 예전에 9층에 있을 때 모니터에 떡볶이랑 뭐랑 존나 묻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 이렇게 하다가 으으 그런 적이 있었거든 아니 근데 사실 주원이 형 모니터는 좀 더럽긴 하니까 그냥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이런 거 그런 모니터 앞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석을 해 뭐 먹방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그걸 이제 안 보이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더러워서 다른 사람들도 못 만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른 애들도 다 더럽다고 그랬거든 네 왜냐면 형도 더러운 모니터 있으면 만질 거예요? 안 만질 거잖아 근데 반통수처럼 한 번 찍으면 죽도록 미워한다? 저런 게 이제 좀 그런 거지 그치 인정 절대 안 바꾸잖아 그렇지 과연 뭐 갈등할까 이거 다 같은 날에 찍은 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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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짜증 나는데 이거 근데 요즘엔 지방중개 가서 자고 와요 자고 와? 자고 오잖아 음 나 이거 이거 나가가지고 나도 몇 번으로 다시 보낸 적이 있거든 어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지방중개 가서 앉아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막 숙소 이런 걸 할 때도 아 정윤이 형 이런 데서 앉아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런 거 신경 쓸 수 있지 네 그런 건 이제 상관없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성주랑 지방 갔을 때도 거기서 같이 자고 왔어 네 그게 옛날이니까 그때는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이러는 게 여러 가지로 부대상이 안 맞았으니까 이거 전자입니다 근데 전자 네 진짜 저게 진짜 거의 깍쟁이의 그거지 이제 그니까 이건 자기 거잖아요 자기 건데 남 거를 왜 저렇게 아니 눈썹이 너무 길고 그러면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보여 아니 그것도 할아버지도 내가 보이는 거잖아 형이 보이는 게 아니잖아 아니 다 위에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 위에서 해주는 건데 나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너 이렇게 목 뒤에 블랙헤드 이만한 거 입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안 원할 수도 있잖아 여자친구가 싫어해 그럼 여자친구가 짜주면 되잖아요 짜지나요? 왜 굳이 그걸 본인이 네 지금은 이렇게 있나 보자 한번 안 돼 아 이런다고 이런 게 이제 존나 딱히 얘기했다고 앉아 할게 보기만 할게 아 꺼져 항상 생기는 데 있어요 여기 뒤에 아 네 아 제가 여자친구한테 물어볼게요 네 혹시 있냐고 자 갑시다 존나 싫습니다 맨날 형 막 이렇게 하잖아 이런 거 아 둘 다 비슷한데 쓰레임통이 있으니까 전 이걸로 할게요 그니까 바닥에 뭐 묻어있는 거 못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굳이 컴퓨터 배경을 내 PC 휴지통만 남겨 그럴 거면 휴지통도 없다는 게 어떤가요? 아 그래 버리긴 버릴 테니까 네 어차피 쉬프트 딜렛 할 건데 구성상 휴지통 하나 정도는 옆에 좀 있어줘야 이렇게 밸런스가 좀 맞더라고 네 네 와 이거 미친놈이야 이거 저거 나는 저 파일이 저거 원래 저 둘 다 없었던 적도 있어요 나는 저 그니까 이게 그러면 그 파일 실행은 어떻게 시키는 거죠? 전화당도 다 사면 되거든 이거 보면 진짜 조윤이가 이거는 진짜 이거 보면은 내가 만약 조윤이라는 캐릭터를 모르고 그냥 어떤 사람을 사무실으로 가는데 얘는 이렇게 하고 살아요 평생 뭐 이렇게 하잖아 평생 씨XX 평생이잖아 평생이지 평생이지 이렇게 하면 아 이 새끼 뭐지? 아 이 새끼 존나 빡빡한 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같아 그래 시XX이 결벽장 계신 거야 이런 느낌이지 나 이거 하겠습니다 네 저도 난 아직도 이러고 있는 줄 몰랐네 아니 근데 저게 시XXX 난 여기 항목에 저게 있는 게 아 뭐하지 빤스 안 입고 다녀 나도 빤스 지금 입나요? 없죠 지금이요? 안 입죠 아 이거는 손톡가기 와 진짜 아니야 나 이거 오른쪽 할래 왜? 디스 하는 거 왜? 근데 솔직히하게 얘기하면 오른쪽 거는 그냥 컨텐츠용이죠 아 그런가? 아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상형으로도 안 했어 근데 내가 그럼 저걸 뭐하러 저걸 갖고 저거 얘기를 합니까? 근데 이건 맞아 한 번 찍으면 죽도록 미워하는 거 한 번 찍는 게 아니고 대부분 미워해요 종이는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근데 그건 맞아 박종현 마음에 든다? 그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거 합시다 네 아 이거 손톡깍기 쓸게죠 이게 진짜 깍쟁이 같아 이거 할래 이것도 싫은데 이건 난 아직도 진짜 깍쟁이 같다 난 이건 깍쟁이 같아 진짜 컴퓨터 작업표실줄에 고정된 건 다 삭제하세요 저거는 편리하잖아 바로바로 가잖아 네 파탕화면 있으면 바로바로 가잖아요 저게 좋아요 네 저 전자하겠습니다 저 앞쪽 네 진짜 근데 이게 뭐냐 내 방 보면 깜짝 놀라겠구나 그니까 깍쟁이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이한 건 해 특이하긴 해 내가 강박이 있어 그건 나도 인정해 강박이 있어 나 혹시 형 방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침대 쓰레기통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미니멀리즘 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진 않아요 네 저 방에 쓰레기통 절대 안 두죠 아 아니 그러면은 우리 집은 아니 이거 봐봐 근데 형 집은 쓰레기통 쓰레기야 아니 그러니까 형 집은 그러면 형 방에서 쓰레기 벌려가면 10분 걸어가야 되잖아 10분 10분 아니 맞잖아 맞잖아 그렇지 그렇지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잖아 멤버가 아파트에서도 분리수거하려면 10분 안 걸어도 되거든요 네 그냥 본인 집에 쓰레기 버리는데 10분 걸어가야 되잖아 네 네 지금 개 지X들은 하세요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본인 방에서 과자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갖고 나와가지고 잘 안 먹죠 안 먹지 아마 나는 만약에 뭐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종윤이가 날 초대한다? 나는 종윤이 방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음 걔 뭔 욕을 먹으려고 형 뭐 하나 이렇게 딱 했다고 야 저 만약에 친구들이나 외부 사람들 놀러왔다 그런 거에 절대 신경 왜냐면 다 그러고 가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치우는 행위는 내가 행복하게 만드는 행위야 치우는 게 생기는 일은 나는 청소할 때가 스트레스 풀리는 타이밍인데 근데 왜 표정이 표정이 표정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이 아니 그러니까 아으 들어 이거지 나는 닦고 치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나 제일 좋아하는 것 중 아니라 설거지야 존나 행복해 뽀덕뽀덕뽀덕 따뜻한 물에 닦으면 종차닐 때 물어보세요 저 더러운 새끼 와가지고 잘 놀다가요 저는 쓰레기통 나도 쓰레기통 근데 여러분 손톱깎기 쪽집게 기름종이 그 다음에 치실 이런 가져다니면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편해요 치실하고 기름종이를 갖고 다녀요 네 근데 손톱깎이랑 쪽집게를 근데 손톱 이렇게 길고 그러면 지저분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깎으면 되잖아 아니 이게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 아 왜 이렇게 길지? 나 손톱 좀 잘라야 되겠다 나 요즘 손을 이제 안 물어 뜯으려고 하거든요 어 깨끗하고 좋잖아 봐봐 그리고 절대 안 돼 쓰세요 발톱만 안 깎으면 돼 표정 이게 봐 근데 이미 내 손톱깎기 애들이 많이 갖다 써 아 그래? 나 그런 걸로 저기하지 않아 진짜야 많이 갖다 써 청이 형도 옆에서 존나 써 잠깐 멈칫했는데 아니 아니 주헌이 형이 왠지 나 주헌이 형 그때 발톱 뜯던 게 생각이 나 하하하 하하하 그거 진짜 너무 더러웠거든 하하하 발톱이 여기 있는 거야 누가 봐도 엄지발톱 존나 크고 굵은 거 이렇게 엄지발톱 아니에요 아니야? 네 근데 뭐가 그렇게 엄지손톱이야? 엄지손톱일지도 몰라 아니야 발톱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형 이로 이렇게 뜯은 거 아니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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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김포집이었어 아 근데 손톱깎이 족집게도 존나 깍쟁이 같긴 한데 컴퓨터 배경 화면 정도 바탕 화면 저것도 개깍쟁이거든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 이렇게 얼굴을 만지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걸릴 때 있잖아 털 같은 거 그럼 바로 뽑아야 되잖아 집에 가서 하면 되잖아 아 그것만 생각나 저 이거 손톱깎이 족집게 하겠습니다 나도 손톱깎이 족집게 하네 이게 원래 결승이야 사실 저 뒤에 거요 난 쓰레기통 아 진짜? 왜? 잘 생각해봐 이걸 처음 봤을 때 내가 극적으로 수 테스트를 받았던 거 같아 하하하하하 이게 몇 년 전이거든 처음 봤을 때가 처음 봤을 때가 몇 년 전인데 이걸 보자마자 아 어떡하지? 나는 쟤 남은 어떻게 같이 일하지? 약간 이랬던 거 같아 나는 그런 거였어 저 닦는 것도 그냥 어우씨 내가 다음부터 닦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면 저 카톡방 나오는 거는 조이형은 왜 저러지? 라고 내가 생각했던 게 기억이야 그래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 특이하긴 해 조용이도 참 나 이거 할게 갠톡방 근데 저런 사람 좀 있어 아 있어? 있어 단톡방 말고 나 문자도 카드문자 빼고 다 지우거든? 만약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캡처해놔요 근데 저런 사람이 나도 나만 있나?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좀 있더라고 어디에 물어봤는데 어디에 물어봤는데 어디에 내가 뭐 게시판에 물어본 건 아니고요 어디에 물어봤냐고 그때 어디 중계하러 갔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근데 저만 그래요? 그랬더니 어 저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좀 있었어 그 사람이 형한테 뭔가 빼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아부를 한 건 아닐까요? 아부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보다 윗사람이었어요 아뇨 갠톡방 하겠습니다 저는 아 근데 이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 손톡깎이 쪽집기는 손톡깎이 쪽집기는 이런 거는 좀 깔끔하면 들고 다닐 수 있다고 봐 지금 생각해보니 와 난 남자 중에 손톡깎이 쪽집기 들고 다닐 사람은 박종인 최초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난 들고 다닐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있으면 깨끗해요 카톡방 갑시다 나도 그래 그렇게 생각했었지 저 형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 이거는 누가 한 거야? 18, 18, 18, 18에 18cm를 한대요? 이거 누구야? 몰라 이거 우리 직원 중에 하나 아니야? 그러겠지 이 새끼 찾아 하하하하 근데 그래 그래 익명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아니지 쟤네도 했겠지 방금 글 쓴 사람 야 이거 봐 이게 세계 1등이었네 우승 비율이 이거 세계 1등이었어 야 쓰레기통 권명 굳이 닦음 아 그래 상위권 근데 이거는 승률이야 승률 그러니까 세 명 중에는 승률이 좋다는 거 아니야 그래 이런 거는 사실 선작바득 저기가 아니지 그래 투기장 이런 거는 깍쟁이 같진 않아 아무튼 이걸 통해서 좀 이거 이거는 이제 조윤이 행동에 대해서 꽤 잘 만든 것 같고 네 이거에 대해서 아주아주 정확한 행동들이죠 만약 팬들을 본다면 아 조윤이 행동 패턴이 저 정도구나 저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저는 익숙해가지고 되게 이상하진 않아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다른 사람 할 거 없나요? 뭐요? 그렇지 진짜 솔직히 말해서 형 거 한번 특집하면 내가 64강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야 나는 없어 어떻게 생각해요? 아냐 이거는 내 거 하면 나는 솔직히 인권이 고소합니다 이거 봐봐 이렇게 이렇게 갑자기 하잖아 인권이 고소한다 내가 64 아니 128강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개씨 같은 거 다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다 애들한테 물어보고 모두 다 오케이 되는 것만 할 거에요 나는 솔직히 128강 가능하다고 존나 가능하죠 네 근데 그러면 진짜 내가 봐서 형이 진짜로 빡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하는 거지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나 방송 못한다 이럴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댓글로 진짜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아우 추면 이런 거랑 달리는데 그래서 내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조윤이 보면 깔끔한 것 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깍쟁이라고 했지만 다 깔끔 떠는 것 밖에 없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좀 카드북 나가는 건 좀 과한 깔끔함이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것도 익숙해요 아니 저도 익숙해요 한두 번 그랬어요 근데 나 요즘에 잘 안 나간다? 그런 것 같더라 어 요즘에는 형 거는 이미 고정이 돼서 안나가서 오래됐고 애들 거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 그게 어느 순간 막 개인통이 막 우르르르 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는 단톡방 말고 막 지웠는데 요즘에는 그냥 더 원래 후보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핸드폰 존나 작은 거 씀 큰 거 절대 안쓰 아니 근데 그게 왜 깍쟁이야 내가 큰 거를 굳이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쓰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보면 깍쟁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좀 그런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다른 뜻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깍쟁이로 봤을 땐 지금의 종인의 행동이 깍쟁이스러운 게 좀 있죠 있죠 깍쟁이스럽게 그러니까 깍쟁이 월드컵을 했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하나면 걸려나 다른 사람은 한다 깍쟁이 느낌이 전혀 없으면 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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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